이제 두번째 챕터입니다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베이스 설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그 개체 사람이면 사람 학생 교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컴퓨터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개념이죠 자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모델링이 기본 잘 나옵니다 어떻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교수나 학생이나 직원이나 거래처나 이런 것들이 다 개체가 될 수 있죠 그 개체에 대한 특성과 특징을 파악해서 특성화 시키고 그 개체들의 사회와 관계성을 파악해서 어떤 구조에서 어떤 연산이 가장 적합한지를 구체화 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순서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개체를 정의한다 그러면 앞에 쓰였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학생이다 이거죠 학생 그럼 학생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죠 성명이 존재하고 학번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학과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생 개체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수다 그러면 교수 교수는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교수 코드가 있을 수 있고 전공이 있을 수 있고 과사무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정의하는 게 뭐야 이렇게 개체를 정의하는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그럼 이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학번이 되겠죠 학번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민번호가 되든 교수도 교수 코드가 있겠죠 성명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수실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개체라고 하면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특성화된 하나의 속성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있다 그렇죠 만약에 비디오 테이프다 천 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 그러면 이 책임계를 구분할 수 있는 분명히 필드가 존재할 거라는 거야 속성 테이프에는 영화 제목도 있고 감독도 있고 상중화 등급도 나누어져 있을 거고 근데 영화 제목 같은 거 있잖아요 상중화 뭐 19세 금 이런 거 다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디오 테이프에 제품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개체가 존재하면 그 개체를 정의하고 거기서 식별할 수 있는 놈을 찾아내고 좀 더 상세적으로 성명은 어떤 거로 할 것이냐 문자로 할 거냐 학번 숫자로 할 거냐 주민등록 숫자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상세화 시켜서 이 전체를 통합합니다 통합해놓고 실제로 그것이 학생과 교수와의 관계에서 성립이 정말 되는지 현실사고에 맞는지 이래서 수강을 한다 교수가 교수가 수강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이 수강하는 거지 강의를 한다 그러면 강의는 교수가 하는 거지 학생이 강의하는 거 아니죠 이런 것들도 다 검증을 해봐야 된다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그렇죠 이런 순서 자세히 보면 개체 정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현실 세계에서 개체를 찾아낸다 교수나 학생이나 뭐 거래처나 직원이나 찾으며 정의를 하고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성화를 한다 그러니까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놈이 대체 뭐냐 학생이라면 학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주민번호가 될 수 있잖아요 그 학생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 학생이 5천명이다 그러면 5천명에 대해서 어떤 걸로 구분할 거냐 아니면 주민번호 할 거냐 그런 식별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개체를 구체화 시킨다 학생에 대한 정보를 쭉 정해놓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실세계와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 개체와 개체를 서로 연관성을 관련성을 맺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맞는지 검증하는 단계다 순서 반드시 기억하고 각각의 설명이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정보모델링과 데이터모델링이 뭐냐 이거 구분하셔야 되죠 인포메이션은 뭐고 데이터는 뭐 정보모델링은 쉽게 정리를 합니다 현실세계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변환하는 겁니다 데이터모델링은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걸 정말 컴퓨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생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학생에 대해서 학생 그러면 학생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학번이 존재하고 성명이 존재하고 이렇게 이해할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딱 봤을 때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구나 이 학생에는 어떠한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구나 어떤 속성들이 있구나 성명이 있고 학번이 있고 주무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잖아 사람이 학생이 그죠 뭐 교수다 그러면 교수가 있으면 교수라는 개체는 학과도 있겠고 이름도 있겠고 학과사무실도 있겠고 전공도 있겠고 여러가지 있겠죠 이게 다 속성입니다 교수의 존재하는 속성 여러분 봐도 알잖아요 이렇게 이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정의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속성들을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정보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컴퓨터 파일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교수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라고 할게요 학생이라는 것은 학번도 존재하고 성명도 존재하고 전공도 존재하고 주소도 존재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레코드처럼 즉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데이터 모델링이다 구분하실 수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현실세계를 개체 요소를 추상화시켜서 추상화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공통요소를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사람이란 개체는 농부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대청용도 있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걸 끄집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추상화시킨다 그래서 개체 타입을 만들어낸 다음에 개체 타입과 개체 타입의 관련성을 갖고 있는 현실세계의 그대로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형태로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정보 모델링 그러니까 현실세계로 일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걸 만든 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거는 일반 사람이 알아들지 못하죠 논리적이 구조를 자 그림이 나와 있죠 모델링 단계에서 보면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잖아요 현실세계에 이렇게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개체해요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특성을 파악합니다 그들의 값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이거를 절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회인도 있고 이런 회원도 있고 이런 회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이런 회원들의 정보를 추상화시키는 거죠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일반화 시키고 집단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한 내용을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걸 뭐라 그래 정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 이거를 정말 컴퓨터 세계의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레코드 즉 투필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로 변환하는 걸 뭐라 그래 데이터 모델링이다 그러니까 개체를 만들어 찾아 냈으니까 그 개체에서 필요한 타입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름은 뭘로 할 거다 문자로 전환 숫자로 할 거다 주소는 문자로 할 거다 거기에 속성이 있겠죠 이 속성 거기 값들이 어떤 게 들어와야 돼 이름은 사람 이름 들어오는 거 전화번호는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 스마트폰 집어넣고 주소는 그런 것들이 다 값이겠죠 그걸 가지고 데이터 모델링을 만들어낼 땐 레코드 타입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개체 타입이죠 필드 이게 하나하나 필드라고 그러죠 속성 어트리브 라고 하죠 거기에 도메인 값을 실제로 어떻게 설계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가 이런 과정이 바로 모델링의 각각의 단계고 실체 이걸 실체라고 하고 이건 개념적 구조라고 하고 이건 논리적 구조라고 한다 구분하실 수 있죠 정리를 다시 하면 현실 단계는 뭐다 변환되는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 감주할 수 있는 실체를 그대로 구성하는 것 현실 단계라고 하고 학생이 다르면 학생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개체가 될 수 있고 학생에 대한 특성 값들이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 교수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개념적 단계는 바로 뭘 말한다 바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죠 다시 앞으로 가시면 이게 개념적 단계죠 이게 개념적 단계 그죠 그리고 논리적 단계는 뭐예요 이게 논리적 단계 논리적 구조로 만들어내는 것을 논리적 단계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단계에서 각각의 어떤 개념적 현실 단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모델링이 뭐고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링이 뭐고 거기에 따라서 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